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유코태풍 인파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칭다오를 지진으로 해서 유코태풍 인파는 30일 정도에 칭다오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유코태풍 인파는 30일 날 온대저기압으로 바뀌면서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참 그 인파가 18일 날 오전 3시에 시작을 했죠 18일 날 오전 3시에 시작한 우리 이 인파가 많은 피해를 줬고 지금도 역시 태풍은 이제 곧 끝나지만 계속해서 지금 비구름을 머금고서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지금 이번에 특이했던 점은 저도 방송을 하면서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상하이를 치면서 상하이를 한번 쳤다가 다시 다시 바다로 갔다가 다시 한번 또 상하이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풍이 강해지려면 수증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태풍이 좀 약해지거든요 아니면 수증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 인파는 특이하게 바다로 다시 상하를 치고 나서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상해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요번에 피해가 더 컸다고 봐야 됩니다 저장성 쪽에 그냥 바로 내륙으로 들어갔다면은 이제 수증기가 적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좀 약화될 확률은 없죠 근데 지금 제페나가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도 보시면은 아오미 아마미 오시마 아마미 오시마 도까라 도까라 아마미 오시마 다시 또 오키나와 그 다음 요나쿠니 바로 그냥 큐슈, 에이메라든지, 와카야마, 아이치, 히지오카, 사이타마 도깨, 가나가와를 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고치원을 쳤다가 고치원에서 미야자키로 왔다가 다시 또 나라로 왔다가 어디쯤에 왔나요 만약에 뭐 륙고 왔든지 다시 오키나와 쪽으로 옵니다 그러다 다시 또 올라가서 히로시마로 왔다가 다시 또 아마미 오시마 그랬다가 도쿄 이런 식으로 이게 더 높이 뛰기 위해서 뒤로 왔다가 다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인파 역시도 바로 상해를 친 게 아니라 쳤죠 쳤다가 다시 한 번 돌아가서 바다로 그 다음 수증기를 또 한 번 또 머뭇고서 좀 더 강하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상해를 쳤기 때문에 지금 저장성이 피해가 큰 겁니다 굉장히 지금 큰 피해를 보고 있고 태풍은 끝났다 하더라도 제가 어제 방송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비구름은 계속 몰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비구름이 여기 정저우라든지 계속해서 지금 그쪽도 계속 더 칠 수가 있어요 그 지금 방향 왔을 때 칭따오를 위로 치고 산동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허난 허베이 우한 장사라든지 안후이, 짱수, 산동 어차피 산동 칭따오로 가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산동이거든요 산동 반도잖아요 산동 반도 산동 반도가 여기서 어차피 여기에 그 짱수성 그 다음에 그 밑에 저장성 그 다음에 안후이 그 다음에 그 후지엔 그 다음 또 어디죠? 광동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디죠? 후베이, 후난 이쪽을 다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허난의 정저우 그 정광터널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지하철도 좀 가슴 아픈 일이 있는 정저우를 허난성 정저우를 또 한 번 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9호 태풍 루핏이 또 발생할 확률을 보셨습니다 지금 8호 태풍 네파타게터 재팬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9호 태풍 루핏마저 지금 아 정말 태풍이 계속해서 그 지금 태풍이 지금 아 그 오키나와 나하 국제공항 동남 동쪽 해상에서 91호 열대 요란이 발생했습니다 아 지금 1010헤파파스칼이고요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28km고 지금 해수면 온도는 28도에서 29도 그 다음에 지금 이 연직 시어가 연직 시어가 지금 5에서 10노트에요 연직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연직 시어가 중요하다고 연직 시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태풍을 볼 때는 항상 해수면 온도와 왜냐하면은 태풍은 높은 수온에서 강하게 발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태풍을 볼 때에 태풍을 볼 때에 해수면 온도를 봐야 됩니다 해수면 온도를 보면서 우리가 태풍 그러니까 왜냐면은 온도가 높을 때 온도가 높을 때에 태풍이 더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해수면 온도를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열대 요란 91호를 보면은 오키나와 나하 독재공항 거기에 해수면 온도가 지금 28도에서 29도에요 28도에서 지금 29도인데 이 정도면은 태풍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직 시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직 시어라고 뭐냐면은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vertical wind shear라고 이게 연직이 뭐냐면 위아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연직 시어라고 연직 바람 시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위아래 풍속의 시어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풍속과 풍량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 상하층 간의 풍속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태풍은 높은 수원에서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 태풍 연직 시어가 5에서 10노트고 그 다음에 해수면 온도가 28도에서 지금 29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온도에 해수면 온도에 그 다음에 연직 시어가 지금 5에서 10노트 정도 된다면 이게 태풍으로 열대 저기압에서 태풍으로 발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9호 태풍 루핏이 9호 태풍 루핏이 곧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금 계속해서 6호 7호 8호 계속 나왔죠 천파카 6호 인파 7호 천파카 8호 지금 네파텍 네파텍에다가 네파텍에다가 다음에 또 9호 태풍 루핏까지 지금 굉장히 전 세계 특히 중국과 일본 이번에 루핏은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과 열돔 현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티베스한 고기압이 아직도 열돔 현상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번에 태풍이 열돔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에 영향을 못 주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번 9호 태풍 루핏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지 9호 태풍 루핏이 생길 경우에 방향을 물론 봐야겠습니다 봐야겠지만 열돔 현상 고기압이 고기압이 어디까지 계속 발달할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스한 고기압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